뭐 먹어요? 토마토 맛이 어때요? 맛이 이상해요 맛이 이상해요? 응 다시 먹어봐요 토마토 맛이 이상하지 않을텐데 맛이 없어요? 응 원래 먹방은 맛있게 해야 되는데 맛있어요? 맛이 없어요? 입이 왜이렇게 커요? 내 입이 점점 점점 작아지고 있어 내 입이 점점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? 응 맛있어요? 맛없어요? 무슨 맛이에요? 그냥 무슨 맛이에요? 뭐야요? 혓바닥으로 턱에는 침이예요? 턱에는 침이예요? 뭐가 떨어지는데요? 존이조니 노 나빠지 노 마빠 인이 자아니 빠빠빠 이게 뭐야? 존이존니 노 빠빠 아니 노 빠빠지 빠빠 아니 노 또 빠지 노 또 빠 존이존니 나 빠까 존이존니 동룡